이번 시간에는 리버트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겁니다 이전 시간에 살펴본 것은 리셋이었고요 지금부터 볼 것은 리 버트입니다 그래서 말이 엄청 비슷하고 실제로 용도도 비슷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헷갈리실 거예요 우리가 정보시스템 중에 보면 삭제를 죄악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역사 역사에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삭제하면 후세에게 지탄받죠 그리고 회계에서 어떤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을 지우면 쇠고랑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시스템이 CRUD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은 CR만 제공하고 UD는 엄격하게 통제하거나 못하게 한단 말이죠 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셋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특정 버전을 지우는 거나 다름없는데 리버트라는 것을 이용하면 훨씬 더 세련된 방식으로 여러분이 삭제의 목적과 그리고 보전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신기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수업 진행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릴 것은 리버트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들 다 합친 것보다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그러니까 보실 분은 보시고 안 보실 분은 안 보셔도 되고요 보신다고 하더라도 이걸 이해하려고 너무 자기를 혹사시키지 마세요 지금 우리 수업의 단계에서는 부질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선 저는 현재 이런 상태예요 근데 너무 버전이 적어서 제가 버전 두 개만 더 만들겠습니다 일단은 hello1.txt에 r3 ctrl x y 엔터 git add hello1.txt git commit-m r3 이렇게 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 있는 이 r4라는 것을 삭제하고 r3가 되고 싶다 reset의 경우에는 reset, git reset하고 이 commit id를 적으면 저 버전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이 이 상태로 가고 싶다면 r4를 리버트 하셔야 됩니다 r4를 되돌리기 하셔야지만 여러분의 r3에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r3가 되고 싶다면 r4의 commit id가 필요한 거예요 ctrl c q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리버트를 할 건데 리버트 하기 전에 제가 이거를 해드려야죠 여러분이 더 램일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리버트를 하게 되면 commit 메시지를 작성하라고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에디터가 뜰 거예요 근데 저는 nano를 쓰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잘 모르는 에디터가 뜨면 당황할 거기 때문에 git config, git의 설정, global 이 컴퓨터 전체에서 적용되는 에디터를 뭘로 할 것이냐 빈 말고 nano라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nano 에디터가 뜰 거예요 됐습니다 됐죠 여기서 git 리버트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nano 에디터가 떴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동으로 이 커밋은 r4를 리버트 하는 겁니다 라고 우리 대신에 적어줘요 아주 친절하죠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더 추가적으로 내가 이걸 왜 왜 리버트 시키는지를 적는 거예요 전 안 적을 거예요 ctrl 알파벳 x y 누르고 enter를 치면 그러면 커밋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git log 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커밋이 생겼어요 버전이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r4는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살아있어요 즉 기존의 커밋은 내버려 두고 이 커밋에서의 변화를 취소한 겁니다 그럼 누가 되겠어요? r3가 되는 거예요 우리 diff 한번 때려볼까요? diff는 좀 어려우니까 hello1.txt가 뭘로 바뀌었는지 봅시다 보시는 것처럼 1, 2, r3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it log-p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r4는 r4라고 했던 r4 커밋에서 추가되었던 게 뭐였어요? 얘가 추가됐죠? 근데 우리가 이 r4 커밋을 리버트를 시키니까 r4 커밋에서 추가되었던 이 텍스트가 취소되면서 어떤 상태가 돼요? 이전 상태와 똑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리버트고요 다시 한번 로그를 볼게요 자, 우리가 현재 r4가 최신인 상태로 있다 라고 한번 쳐 봅시다 근데 여러분이 r4를 리버트하는 것이 아니라 message1이 1으로 돌아가고 싶다 리버트 방식으로 그러면 message1 이전 커밋인 message2를 2로 2를 리버트하면 message1이 될 것 같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충돌이라는 게 일어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리버트 r4를 하시고 리버트 r3를 한 다음에 리버트 message2를 하면 그때 이제 message1이 되고 그렇게 하셔야지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역순으로 리버트를 한다 라고 그냥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를 살짝만 말씀드리면 리버트는 우리가 message1이 되고 싶다 그럼 이제 message2 이전의 커밋들을 리버트 하면 되거든요 message2 이전의 변화들을 되돌리게 하면 되는데 get 리버트는 message2 이후의 모든 변화를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message2를 할 때의 변화만을 되돌리는 것이 get 리버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한 번에 message2를 리버트를 하면 message2 이후에 생긴 변화인 r3, r4를 get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에러 비슷한 충돌을 딱 내고 저희가 못하겠어요 제가 만약에 이걸 실행시키면 r3와 r4를 유실하게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라고 우리한테 complain을 하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충돌, 영어로 complete라고 해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처리하기 대단히 어렵고 까다롭기 때문에 역순으로 하세요 쉽게 얘기해서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